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제작회의를 해서 오늘 할 아이템들을 상의를 하는데 낮에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비대위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첫 주제는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첫 주제, 국민의힘 대혼란, 비대위 정지로 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 개괄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사실상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고요.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법원의 판단을 잠깐 보면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된다.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때 이준석 대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희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제작진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측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출연 의사에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방송 약 2시간 전쯤에 얘기를 해서 오늘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한 점을 시청자 여러분과 서전 라이브 제작진께 죄송합니다라고 했고요. 조만간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이 대표는 휴대폰을 꺼놨었고요. 바로 옆에 있던 측근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방송 인터뷰를 못하겠다. 다음 주에 있는 것도 다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많이 기다리신 시청자분들께는 저희 제작진도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방송 분량이 늘어납니까? 예. 예상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좋으세요. 원래는 제가 오늘 가처분 시청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를 제 옆에 같이 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래 잠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잠적한다고 했으면 잠적해라. 이거 뭐 지금 집권 야당의 대혼란 상황에서 저희가 이럴 일은 아닌데. 아니 어쩐지 결과 나온 뒤에 한 시간 뒤에도 계속 나오기로 하고 시간 분량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범인이 김근식 교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인용되면 잠적한다고. 그런데 신뢰가 안 가는 게 이준석 대표가 김근식 교수 얘기를 하나도 들은 게 없었는데 왜 그 말만 듣습니까? 7월 8일 중징계 났을 때 3주 동안 잠적한 것도 제 이야기 넣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체리 따봉 나오고 그 성정을 못 참고 다시 튀어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 편달을 하실 겁니까? 고민을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맹작가는 다음 주에 김근식 교수의 출연 일정을 좀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중요한 출연진이어서 저도 따를 수는 없고 입장을 정의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웃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인 일임이 틀림이 없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하나씩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을 하나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었냐. 국민의힘은 상임 정국이를 통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알다시피 상임 정국의 안건을 의결하는 데서 최고위가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단은 권성동 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서 장애 발생한 바가 없다고 했고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최고위 의결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최고위인들로 최고위 운영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고요. 물론 최고위 정족수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법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위 운영이 가능했고 실제 8월 2일 날은 최고위에 4명만 참석해서 의결을 했다.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이게 왜 비상 상황이냐. 그리고 당원에 나온 비상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먼저 윤윤석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맨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비상 대책위원회 체제가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가처분이에요. 본합 판결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1번 채무자, 2번 채무자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래서 본인, 본인의 대표직위에 손상이 갈 만한 겉만 건 거예요. 가처분에서는.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향후에 조기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새 대표로 옹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앞으로 직무를 하지 말아라 한 거지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한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가처분이에요. 네. 가처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척해서. 그러면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전이 아니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효력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그건 본안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그런 법원의 입장 표명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 얘기는 뭐냐면 본안 판결에 준할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본안으로 가도 그냥 지는 걸로 보인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뭐 이게 결정 낙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길 거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지금 본안은 질 거라고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정말 충격적인 법원 판단을 놓고 국민의힘이 일대 혼란에 빠진 건 기정 사실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윤리위 한 번 더 열어서 제명하자. 그러면 까끌만 끝나지 않느냐. 나는 강경론이 대두하거나. 아니면 경찰 빨리 수사 끝내서 기소하든지. 그것을 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 윤희석 대변인 말씀이 아니다.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주제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송은석 부대표하고 유상범 의원이 아마 백프리핑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원 옆에서. 법적 판단은 그렇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이게 당대표 직위와 비대위의 선출 자체가 부당하니 부당하지 않으니 갖고. 법원에 보낸 것도 창피한 일인데. 법원에 가서 정당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다고. 지금 내용상에 있어서 완전히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가지고 비대위원장은 아니지만. 직무 정지를 오늘부터니까 어저께까지 결정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새론을 가지고 강론을 가지고 조금씩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고요. 또 하나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듣기로 일부 강경 또 당원들은 이 판사의 성향이 문제다. 우리법 용기의 출신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흐름도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여행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판사를 비판하거나 또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금기사항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사에 대한 그런 과도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에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결코 그런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사고로 규정을 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출발을 했고 의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추인을 했고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자 파동이 일어난 다음부터 갑자기 비상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상호소인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비상 상황이 막 급조가 되고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 그래서 법원도 아마 우리 어떤 저희가 무슨 법 전문가들은 아니어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잘 가고 있던 국민의 힘이 어떤 연유로 갑자기 비상 상황이 된 건가에 대한 그 맥락에서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결정은 저는 국민들이 어떤 상식적인 거를 충족시켜주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번안 판결 전까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만드는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결정문에 들어 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 비대위가 제대로 원활하게 뭔가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상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심기가 비상 상황이었던 것에 대해서 각하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그러셨을 때 겁나게 비꼬는 거죠. 그렇죠. 비꼬는 너무 티가 나. 티가 나게 비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자로 내부 총질이라는 게 나왔다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비상 상황 대위원이라고 선언한 국민의힘의 무리한 결정부터 시작된 그것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다 똑같은 이야기라서요. 저는 결국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출구는 그렇게 자고는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은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저는 결국 이 판단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해관, 윤해관 호소인들의 정치적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 뜻을 따랐든 아니면 어떤 결정에 의했든 간에 무리하게 국민의 뜻에 유배하면서까지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을 마신착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핵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핵관의 줄수기 좋아하는 분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권성동 진무대행 체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민 장관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그건 음모로니까요. 뭘 음모로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김석열 소장께서 보실 때 경찰국장 임명하고 서장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1월에 임명한 경찰서장을 왜 갑자기 바꿉니까? 그런 전략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대통령의 뜻이 확인이 됐는데 무슨 대통령의 뜻을 더 찾으신지 모르겠단 말이죠. 오늘은 여러 가지 다룰 게 있어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의 쟁점 사실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봤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보고 이준석 오늘 출연이 김윤식 교수 때문에 취소가 됐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볼 것인가 살펴보고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부분 좀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낸 문구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보면요. 상임정국이와 전국의 의결로 당원과 국민의의에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지수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얘기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정당의 활동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민주적 내부지수와 구한 법적 규제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당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게 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고요. 앞서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 내부지수에 반했다. 이렇게 사법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도 비대위가 만들어졌던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문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비대로 체제로 전환합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렇게 움직였던 사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 사례에 있었던 일부 최고위원이 안 된다고 말하고 당대표도 여기에 대한 반대는 입장이었고 지금 당대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징계를 6개월 동안 받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권성동 원대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국위원회가 당원 투표 결과를 뒤집는 건 안 된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번 판결에 있어서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정당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어떤 당대표가 당내 세력이나 또는 중앙,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력에서 움직임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정당 내부에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건 사실은 지금 좀 더 토론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이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민사법원에 가서 이런 쟁송을 하는 게 정당하고 교회입니다. 교회도 당회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대표의 당회장인 목사가 있고 밑에 장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교회 내부인 생기면 당회가 결집해서 목사를 쫓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민사법원에 가서 가처문 신청을 냅니다. 그때도 판례를 보면 목사님에 대한 당의 회원들이 모여서 축출했을 때 가처문 인정을 받아들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집단의 자율적 결사체죠. 교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지만 그 자율적 결사체라는 공익적인 조직은 철저하게 헌법 질서에 같이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에 이 판사가 내린 결론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정당의 규범과 헌법적 질서를 침대에 훼손했기 때문에 전국 상임위원회와 상임정국인회와 정국인회의 결정에 의한 비대위의 출범은 무효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당 내부에 끼어들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간단합니다. 그냥 7월 8일 날 이재석 대표가 중징위 받았을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의원총이 열고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제 거리 상황이거나 혹은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됐을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고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당대표를 사고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고 법원에서는 최고위원의 기능도 상실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퇴 의향을 밝히지 않았던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 남아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추가로 정국위원을 통해서 임명을 하면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병수 정국위 의장이 잘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최근에 사퇴하고 공석이 되면 정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뽑으면 된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정확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바뀌었죠. 네. 나중에 또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바뀌기까지의 그 맥락이 어떻게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는 또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서병수 정리 의장이 위원장인가요? 판단한 그 부분대로 했으면 그 판단대로 애초에 갔더라면 뭐 소용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합리적인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를 얘기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원 판단의 내용을 좀 더 보고 저희가 쭉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입장? 제가 하나 당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잘 보면요. 상임정부 의원에서 비상상황이라고 당헌 해석권을 가지고 선언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더니 당헌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데에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당헌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한 20분, 30분 생각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효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돼 있죠. 결론은 제가 볼 때 이 민사재판의 가처분 인용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거의 헌법재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 민주주의에 관련한. 이 부분은 당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충분히 아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의 여러 가지 오늘 판결문을 보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윤희석 대변인님은 하지만 일단 존중하겠다는 거고요. 존중해야죠. 김기식 교수님은 물론 같은 당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해야지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를 할지.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유상범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을 판결문 자체로 보지 않고 판사의 성향으로 보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민주당 비난했던 정경순 교수 유죄 판결안 판사, 드루킹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안 판사,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유죄 판결안 판사 가지고 민주당 팬덤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런 걸 되풀이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법원의 판결문에 조목조목 문구를 자체를 가지고 법률 다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률가들이 할 일이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우리 집권 여당의 차원에서 이걸 비상사태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다시 출발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법원의 판단은 여기까지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앞으로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제일 좀 윤석열 정부로서는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이 이 판단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 얘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반 여부에 판단하면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상상황이 외부에서 초래됐다고 보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 법원은 누군가 세력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 했다라고 일단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즉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았는데 최고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 당대표를 내쫓았느냐라고 일가를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직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정치를 하는 안쪽 사람들은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최고위의 과반수를 무너뜨리면 당 지도부가 무너지는 거야 안 무너지는 거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집단 지도체제 때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는데 단일 지도체제에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당시에 배현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최고위원직을 막 던지면서 정적수가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이고 이거 비상상황이다 라고 외쳤던 그 장면 바로 그런 법원이 구체적으로 짚은 것은 그 당시에 누가 최고위원들에게 이직을 던지고 나가서 아이고 이거 지금 비상상황이네 만들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타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회관들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비상이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직무대행 체제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상황으로 돌변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자충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둔 거죠. 왜냐? 최고위원이 사퇴 표명, 의사표명을 했는데 조금 뒤에 의결할 때는 8월 2일에 의결할 때는 사퇴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위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표결에 참여를 하잖아요. 최고위원에서 의결에. 그게 이제 기능상실이 안 된 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뒤로 사퇴서를 냈대요. 그 뒤로는 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기능상실로 볼 수 없다는 자충수를 두고 근거를 제공한 셈이 돼버린 거죠. 지금 돌이켜서 참 또 반추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외부 상황에 비상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만약에 정당 민주를 훼손하면서 했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러면 서병수 전국의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현진 최고와 조수진 최고와 윤영석 최고가 주말 사이에 갑자기 사퇴여사를 밝히게 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원 판단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물론 자세히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일부 절차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은 없죠. 지금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과하게 해서 가지고 오늘 법원의 판단은 나와요. 일부 최고위원들이 주헌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거기에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은 판결문이 아니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판결문이 아니고 오늘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그런데 이제 앵커님의 말씀은 해석하자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게 일단 불가능하잖아요. 제 얘기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2명이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3명이라고 합시다. 이거 이준석 대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지도체제를 전환합시다. 라고 세 사람만 결심하면 지도체제가 전환이 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세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을 움직이게 한 힘에 대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이준석 대표 말고 그 세 분을 불러다 인터너를 한번 하세요. 일단 보이지 않는 그 얘기는 빼고 일부 최고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힘이 작용 일부 최고위원들은 무슨 힘이 작용해요? 여기가 물리학 강좌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 주어에만 충실해 주시겠어요. 오늘 독립적으로 보라색 네태까지 메고 나오셨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을 불러다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배현진 최고위원인 전 최고위원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송파가 좀 멀긴 멀어요. 송파 병원 나오시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억지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실수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법치를 강조했는데 이른바 윤해관으로 불리우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하면 과한 해석인가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위반하고 정당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당 질서의 기본을 해친 윤해관들이 만약에 뒤에서 조정했다고 한다면 내쳐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약간 좀 어질어질한데요. 본래 어질어질하게 오늘 끝내리기 저희들이 임무입니다. 지금. 내부 총질 문자를 보고 윤해관들이 일제에 일어서서 자 이거 일거에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를 내쫓았는데 그때까지 대통령께서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셨는데 윤해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잘못 오도한 거죠. 더 틀릴 말씀이 없네요. 오도한 거죠. 그래서 군주는 무치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군주가 간신들을 쳐내는 게 방법입니다. 무슨 군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당내에서 이른바 윤해관이나 윤해관 호소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비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 대통령의 뜻을 저버린 거고 대통령을 욕되게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를 망친 결과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죠. 잠시만요. 정황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TV조선의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이 사퇴하니까 정족수를 채우자는 서병수 의장 이야기가 나오는 날 저녁에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 발로 비대위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TV조선이 아무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인사들이 취해지면서 이준석 대표는 수사의 강도가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다방면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갑자기 비대위로 전화한다는 외침이 나오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왜 비대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오나 의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맞춰보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 그림 다 그렸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기준으로는 그런 거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도 불러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정무수석 우상호 비대위 위원장이 두 번이나 전화해서 요즘 한 번 만나면 안 되냐고 해서 한 번 국회에 찾아오실 만큼 정치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문제가 있죠. 잘못된 행위죠. 정무수석 바꾸고 비서실장도 바꾸고 다 바꾸라고 했더니 전면적인 인사 개편하라고 했더니 홍보수석만 바꿨잖아요. 윤대변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아니 그 문자를 제가 맞을게요. 고의든 실수든 그 문자를 우리가 다 보게 됐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그 문자 파동 때문이었잖아요. 내일 의총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될 텐데 일단 비대위원장 없는 비대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 8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선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체제로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총사태를 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한 부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냐는 당내 여론이 높아진다면 원내대표도 교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24시간만 지나면 다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윤해권, 이른바 윤해권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참 시간이 빠른 게 어제 밤만 해도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천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 여당의 연천에 참석해서요.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당정이 하나 되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체리 주스가 아니죠. 오미자 주스를 마시고 했었는데 모든 건 체리로 통한다. 아닙니다. 실습니다. 죄송하고요. 굉장히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경정 간 튼튼한 결속을 만들자고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이 아주 혼란스러워져버렸습니다. 일단 연찬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정 간에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당정이 하나 되자고 하고 파이팅까지 외쳤지만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과연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에 1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낮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내일 24시간을 보면 내일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근식 교수님 보기에는. 우선 법리적으로는 저 판결문을 우리가 승복한다고 한다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합니다.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저희들도 좀 명부스럽습니다마는 돌고 돌아서 다시 7월 8일 날 윤리 징계 그 직후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순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건 사고로 규정을 하고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아까 우리 이순석 대변인 말씀하셨고 지금 당내에서도 아마 그런 여론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또 직무대행 하는 게 얼마나 명부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바라건대는 권성동 대표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공식 선출할 때까지만 직무대행 체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과도기의 관리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상황 일련의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교집합이 유일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분도 계세요.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아 그래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서요. 지난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권 원내대표도 물론 아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제시님은 받긴 받았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추후에 의총에서 제시님 받은 건데 또 제시님은 안 해줄 도리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억지로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 물러나시고 또 이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주스로 건배하고 굉장히 그럴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술 마실 상황은 아니다. 이러면서 연찬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술 한 잔 하시고 이런 모습이 다 틀어놨잖아요. 그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술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상에는 술병이 보이긴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드시는데 현장의 기자가 꺾어 마셨다라고 꺾어 마신 것까지 문제냐라고 썼기 때문에 드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의 꺾은 건 괜찮은 건가? 오늘의 이 상황을 꺾어서 내려놨. 예측하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 상황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 오늘 물러나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새롭게 전열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 안 나왔으면 오늘 연찬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예. 저희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전에 다. 다 그랬죠.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였냐면 연찬회가 뭐 잔치연자에다가 밥찬자 그 연찬회가 아니고 연구할 때 연자에다가 뚜루찬자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한다는 연찬회인데 맨날 뭐 이거하고 건배하고 이것만 화면에 나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진짜 밥 먹는 줄 아는 1박 2일로 밥 먹는 줄 아는 연찬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띄우려고 했더니 이게 도대체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얘기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교로운 상황도 참 많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전화기도 열다가 그렇게 된 거고 한 건데 이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니까 아마도 맨 먼저는 그거 같아요. 비대위원들이 본인들이 진짜 내가 지금 비대위원이 맞나라는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그 의문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얘기는. 비대위 대변인도 지금 제가 대변인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대변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총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결정될 것 같다. 일단 연찬에는 벼루연자 가을연자야 가을연자 벼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벼루를 뚫을 만큼 먹을 갈아서 공부를 해야 됐는데 어제 초청한 3명의 강사를 보면 부르셨던 분의 남편분 한 분 차유람 씨의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AI가 정당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 윤희숙 의원을 불렀는데 정부 여당에서 정말 경제정책이나 민생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의 연사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어제 정말 무슨 토론들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제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더 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묻혔는데 굳이 다시 꺼내셨습니다. 권성동 지부대행 얘기를요. 그게 뭐 적절한지 아닌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했다가 일단 뺐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인터뷰는 방송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하시는 말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과 썰전 라이브 제작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조만간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바로 옆에 있던 측근은 썰전 라이브의 최우선으로 일단 복귀할 때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래픽에 넣겠다 하니까 그건 좀 굳이 넣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댓글은 안 하나요? 네. 오늘요? 댓글 오늘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진행을 하고 있어. 댓글로 아니 대본은 없길래 깜짝 놀랐죠. 댓글로 또 의견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분위기가 좀 심각해서 영화 상품권이랑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그걸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잠적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잠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냐에 대해서 저는 그 일은 끼지 않으려고요. 책임 소재를 가를까요? 안 가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하겠죠. 예.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용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행동을 보일 걸로 보십니까? 일단 잠적할 것이라는 예상 본인이 공언한 바대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책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 차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가감 없이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자체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담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 지필에 집중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이트만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거 개발해서 터뜨리는 거 하나 이런 정도로 해서 여론을 모으고 또 이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드문드문 얼굴이 나오는 정도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예상해 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 내용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다. 우리가 소위 기대하는, 기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상황이 또 뭐 변수가 생겼으니까 또 거기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잠적 얘기를 했는데 잠적이라는 게 하던 일을 하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만나는 거 계속하고 또 당원 가입 동료 그것도 계속 올렸잖아요. SNS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나가겠다. 잠적이라 하면 그러나 이제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서 그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얘기를 더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용이 됐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방향이 맞고 이런 해석도 이제 많아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서 무슨 결과가 나오고 또 본안도 나오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대표와 당이 과연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정치적인 의미도 큰데 이게 보세요. 이게 인용이 되면서 또 전통적인 당원층이 상당히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열이 됩니다. 분명히 분열이 돼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럼 또 옛날 얘기 나오고 앞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잠적 아닌 잠적을 하면서 녹취 아닌 녹취를 풀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갈등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이런 상황들이. 이준석 대표도 정말 지금 문자 파동 이후에 성정을 참지 못하고 이제 SNS 저격하고 방송마다 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 다 공격하고 지금 어제 오늘 아침 BBS 아까 나왔던 것까지만 해도 말이 거칠잖아요. 누군가를 매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당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품격 없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법부로 가져간 것도 사실은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태잖아요. 정당 내부회를 사법부로 가져가서 판사 의견한테 묻는 것 자체가 누가 책임이 있고 없고 간에 창피한 일입니다. 일단 그렇게 됐는데 결론이 자신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낫다 소리를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 과도한 언론 인터뷰 물론 설전 라이브는 뭐 예외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과도한 언론 인터뷰 과도한 SNS 공격 과도한 어떤 이 거친 말투 이런 것들을 정말 자제하고 당이 이제 스스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부를 정비해서 다시 어떻게 성찰을 하고 돌이켜서 새로 시작할 것인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6개월 남은데 한 4개월 남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지 않나요? 대통령도 이제 해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대통령께서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의 본령은 결별과 배제가 아니라 더 센과 포용 아닙니까? 야당과도 포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여당 대표는 끌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하시는 것을 떠나서 이제라도 만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든 간에 불편한 감정, 앙금 이렇게 있으면 다 툴을 털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 한 번도 포용의 모습을 안 보이셨던 직군 여당부터 하고 아시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 전환하고 가처분 신청 내고 또 뭐 전대를 조기 전대 하니 많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부터 더 언론에서 이제 가열차게 여론전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문자 파동 이후에 뭔가 두 분 중에 누군가가 해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나는 설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고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실마리를 찾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의 키는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주에 김치찌개, 삼겹살에 누구하고 드시려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래서 당내가 뭔가 이 체제가 정비가 되고 집안이 좀 화평해야 국정운영도 잘 돌아가는 건데 그 부분을 놓친 게 굉장히 아까운데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뭐 이제는 어렵다, 포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J가 전두환 노태우 씨를 품었듯이 화해하고 용서했듯이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DJ를. 그러면 함께 포용하고 가야죠. 이준석 대표조차 품지 못하면 어떻게 국정을 끌어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이준석 대표는 원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잠적한다고 했는데 하필 저희 방송부터 잠적을 일단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했었나요? 소통을 했습니다. 전화를 꺼놓고 있잖아요. 소통은 어떻게 그러면 옆에 박보관을 통해서? 아니, 뭘 박보관을 통합니까? 잠적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전소구를 보낸 걸로 이해를 하고. 전소구를 보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원들의 댓글, 이준석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DMS로 시작하는 분.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당이 억지로 비상 상황 만들더니 결국 비상사태가 터졌네요. 라고 했고요. 임혜점님은 대혼란은 없다. 원래대로 가면 된다. 라고 했고요. 김영수님. 저는 호칭 그대로 있겠습니다. 준석이도 일제에 할 건 다 했고 똑같이 윤혜권, 준석이 같이 물러나야 된다. 나는 의견을 줬습니다. 박민수님. 어제는 잔치였는데 오늘은 잔뜩 크렸네요. 아마 국민의힘 연찬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잔치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찬, 찬 공원 안이라고 합니다. 뚫을 찬자예요. 뚫을 찬자랍니다. 벼루를 뚫다. 먹으로. 얼마나 갈았으면. 일단 가는 모습은 별로 못 봤는데 어쨌든 연찬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셨고요. 생각 못하셨겠지만 늘 변수가 따르는 게 인생입니다. 라고 박민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홍승포님 의견도 하나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원인은 권성동인데 왜 이준석, 주요영만 피해받고 권성동은 끄떡없나요? 주요영 비대위원장은 피해자로 오시는군요. 호칭 빼고 일단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파평윤 감동감님께서는 아니다. 주요영 비대위원장은 피해자가 아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그분도 좀 그렇잖아요. 괜히 비대위원장 했다가. 그렇죠. 당대표. 소송병을 내야 돼요. 그렇죠. 소송병을 줘요. 맞아요. 위원장이 다 내야 되고. 우위원장이 내야 돼. 당분 도전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흔들려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진행 방식에 대한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 김우식 교수님 처음부터 좀 방해를 하셔가지고. 뭘 방해를 했어? 잼난투부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경고합니다. 토론보다 개그에 욕심들이 너무 많으셔.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 책임지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잘한다는 얘기네. 개그 콘서트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이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당을 부활시켜야 돼요. 당을 부활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그 콘서트가 이미 문을 닫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합류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롱블랙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윤희석님, 김근식님 눈이 슬퍼보여요. 촉촉하네요. 슬퍼요. 불금이니까 설전 나이트로 해주세요. 이렇게. 설전 나이트로 해주셨네. 오늘은 설전 나이트 해도 슬퍼. 저희가 제작 여건이 있어서 설전 나이트 격주로 해서.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에 녹화할 예정입니다. 던브레이크님. 국팀 패널분들 급하게 휴가라도 내지 그랬어요. 오늘 나와서 무슨 말을 해? 유유라고 주셨고요. 오늘 패널든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도 영어표는 저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유유 들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던브레이크님. 휴가 가시라고. 오늘 나와서 무슨 말을 해? 라고 했던 분 주시고요. 또 한 번 드릴까요? 저는 박민수님. 어제는 잔치였는데 오늘은 잔뜩 그렸네요. 늘 변수가 따르는 게 인생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아나운서가 눈여겨볼 뉴스들 썰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모두가 아는 대통령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 처음으로 보수의 성지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며칠 전부터 공개돼 있었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에서 시장 방문 시간과 장소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먼저 일정을 전달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속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23일 날 화요일 10시 29분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금요일 공공시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희사랑에 올랐기 때문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뉴스가 됐는데 이게 막 온천하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건희사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외비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배우자 팬클럽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먼저 유출된 뒤 퍼진 거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경로 저희도 좀 먼저 알고 싶네요. 두 번째 보시죠.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이틀 전에 부결됐던 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오늘 중앙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은 빠졌고요.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여부를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80조 개정안은 통과된 건데요. 이 개정안이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억울한 게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변해를 달리 않는 분들 사이에 논쟁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를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오늘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모레에 선출되는 새 지도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저희가 동시 접촉사가 2만 1천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출연 때문에 또 많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출연이 안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이 대혼란에 빠진 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어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김근식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댓글에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김근식 교수님 힘내세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네요. 슬퍼 보여요. 이런 의견도 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건의사랑이라는 팬카페를 통해서 일정 유출된 거. 어제 김재원 의원이 얘기할 때 옆에 계셨었죠? 제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건의사랑에 올라오기 한 하루 전에 본인들이 있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누군가 공지 방식으로 일정이 올라와서 난 봤다. 그리고 직접 메시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방문 시도가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군 서분시장은 이번에 방문한 게 아니고 이전에 한 번 더 방문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구시장 방문하십니다라고 공지가 올라왔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에 수혜가 났을 때 무렵이었나 봐요. 그래서 수혜 때문에 취소됐습니다라는 공지가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거 알게 돼서 이런 공지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수혜 때문에 취소됐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대통령실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길래 김재원 의원이 같이 함께하는 팬클, 본인의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에 취소의 이유가 수혜 때문이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지가 되면서 이분은 안 오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자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던 건지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사안의 핵심은 건희사랑 팬클럽에 올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느냐 그 측근과 관련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이 밖으로 나갔느냐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면에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적을 잘했다고. 그래서 저 봐주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국정 전반에도 전혀 득될 게 없으니까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이나 정우태 의원 지적한 대로 또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이 카페 해산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일벌 뱉게 해야 돼요. 색출을 해서 지난번에 사진 올라가고 했을 때 사적으로 유출돼서 했을 때도 일벌 뱉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파헤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발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터지면 정말 심각한 징역에 이르니까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구식 교수님이 계속 윤희석 대변님이 계속 이제 보내달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인용이 됐죠. 집권 여당이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이준석 대표와 똑같이 이 비대위 체제 전환이 잘못됐다고 역시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던 분입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곧밭의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인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사실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다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핵심은 절차하자와 내용하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내용하자까지 인정을 받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을 보니까 절차하자도 당연하거니와 내용상 실체적 하자까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깊숙이 판단하면서 상당히 이번 이 소송은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완승이다. 지금 말씀 중에 내용의 실체적인 부분을 재판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죠? 네 우선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주장처럼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정당의 자율권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런 꼼수 비대위 같은 것은 정당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요지고요. 거기서는 우리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어떻게 해임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이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사실상 비대위로 전환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이라는 해석도 상임정부위원회에서 내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거 비상상황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무산된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시간부터는 비대위원장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 비대위원장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일단 효력 정지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비대위원장이지만 직무가 정지된 비대위원장 이렇게 봐야 합니까? 제가 호칭 가지고도 많이 헷갈려서요. 이준석 대표도 당의 대표지만 거리가 아니라 사고 상태 아닙니까? 윤리위 징계 이후에 6개월 동안 당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아마 본안 소송도 한 6개월 갈 겁니다. 둘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본안의 판결 시까지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재판부의 뜻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받고 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전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정당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감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좀 일독해보기를 제가 진지하게 권하고 싶고요.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게 아니라 정당에서 헌법 가치를 침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느냐를 먼저 좀 가리셔야 될 것 같고 또 법원에 이런 독립적인 사법부가 내린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상권분립 아닙니까? 독립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내지는 정당의 자율권을 또 침해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좀 판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또 헌법 전문도 또 헌법에 대해서도 그 인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임 전국위의 정당한 유권 해석을 법원이 임으로 뒤집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인데요. 혹시 절차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인기 변호사님이시니까요. 이의신청하면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데요. 대세는 큰 결론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리 판단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1심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여기서 충분한 심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어차피 채무자 측에 마땅한 법적 권리니까요. 그거 자체에 행사하는 것을 나무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상임정국위원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상임정국위원회가 한 50명 정도 출석해서 땅땅땅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것은 1만 명 이상의 전 당원이 모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뽑는 겁니다. 전 국민이 뽑는 걸 어떻게 50명이 모여서 땅땅땅하면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이 정당의 자율권이라고 포장을 아무리 한들 당권 쿠데타는 쿠데타죠.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장지를 아무리 예쁜 걸 쓰셔도 이게 잘 포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하시고 사필 기정으로 모든 사태를 돌리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결자 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나요?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처음에 문제됐던 것이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하다가 텔레그램 내부 총질 문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지지율이 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배현진 최고부터 릴레이 사태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또 최고위는 열어가지고 사퇴하신 분이 또 와서 표결을 해요. 그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만 사퇴한다면서 나는 직무대행만 안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주호영 비대위가 오면서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깬 거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제 8조 2항을 지금 침해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당 민주주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그 해결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배현진 최고가 사퇴하기 직전, 즉 7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못 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걸 당권 코테스타를 하다가 실패한 것이고 이 실패의 책임을 소재를 가려가지고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원상복구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원상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배현진 전 최고위원, 조수진 전 최고위원,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은 이미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사퇴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그러면 성일종 정책위기장, 김용태 최고위원 등이 남아서 일단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남은 자들이 있을 때 최고위의 기능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고위를 열어서 그걸 했죠. 기능상실이 아니니까 기능을 했고요. 재판부도 그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고위가 기능상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그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남은 분들이 최고위를 열고요. 거기서 정국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면 됩니다. 왜 당원당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조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일을 왜 당에서 당원대로 안 하니까 자꾸 외부에다가 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당원당규 쓰여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당규를 또 한 번 살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당원당규에 쓰여 있는 대로 해라. 그래서 상임정국위, 전국위를 열어서 부족한 최고위원을 더 선출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당원 27조 사망에 나옵니다. 실제 법원 오늘 판결문에도 그렇게 하면 최고위 기능이 충분히 활용, 기능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얘기는 일단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상황이라고 했던 상임정국위의 결정은 내재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법원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상임정국위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권위를 삼아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하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기관인 상임정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이런 근거 없는 해임,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 법원의 결정의 핵심입니다. 짧게 요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법원에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인석 전 대표와 연락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연락을 못했고 오늘 저에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고 계셔서 축하 연락과 문의 연락이 너무 많아서 전화기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원칙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소신 있는 정치를 앞으로 부탁을 하고요. 또 당원들이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잘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인규 전 부대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car,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